2015년 9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015년 9월? 잘 모르겠는데? 우와 아 당신을 아니 차대인님을 찾으려고 제가 미국에서부터 얼마나 그러니까 한 분만 주세요 제가 설명할 시간이요 내가 뷰티 블로그라는 걸 알고 수단분의 그 메이크업 한 분도 안 됩니까? 작업 마치 2년 반을 기다렸는데요 좋아 3분 얘기해봐 대미님 2015년 9월에 군사교육바대로 계령되게 있었죠 어 저도 계령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미국으로 출국하기 이틀 전에 책 한 권 사러 서점 불렀다가 친구들이 하도 파티하자고 해서 클럽에 갔었는데요 오 난 달콤한 개 같아 베이비 So nice 느낌이 좋은 걸 My beautiful girl 너만 보게 된 난 너 말곤 담을 수가 없어 Tell me you love me 눈빛 아 아 아 아 아 괜찮으세요?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마워요 네? 아 이거 저기요 뭐야? 귀엽네 뭐야? 귀엽네 하루종일 굴마다 feel like a 덩치 feel like a 파란 하늘에서 뛰는 번지 그리고 뭐가 있을까 we love we love me party I love we love me party I love I love I love we love me party we love we love we love me party we love we love we love we love we love me party we love we love we love we love we party I love we love we love we love we party 아 그래 이 날 기억나 아무도 날 못 알아보더라고 아무도 참 김대휘아의 기막힌 우연이긴 한데 뭐 반가운 마음에 그래 요 며칠 네 김대휘 행동 내가 너그럽게 이해해 주지 이해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전 제 방식대로 대휘님 아니 차송주를 좋아할 거니까요 뭐 차송주? 그래 좋아하는 건 김대휘 마음인데 사귀는 건 서로 쌍방간에 그럼 오늘부터 우리 사귀는 겁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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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거 보십시오 오늘부터 일일 뭐 그런다고 사람 마음이 갑자기 동료 후배에서 연인이 됩니까? 기다리겠습니다 결심하실 때까지 결심 결심 뭐 누구 맘대로 이제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차대휘님 전 차대휘님이 결심하실 때까지 제 맘 가는 대로 제 방식대로 좋아할 거고 표현할 겁니다 후회하지 않게 말입니다 후회하지 않게 말입니다 나도 내 맘 감사합니다.